캐릭터 10분 지금부터 제14회 고인의 날을 생산한 연민화합의 한바당 축제를 개를 설명 이따 같이 인사하자 자 우리 저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 저 청춘불패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 게임 재밌게 하십시다 예쁘게 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굴렁새 굴렁새 굴렁새가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워가지고 출발하는거고 손으로 담아가서 돌아서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오는거고 와 노인회장님 파이팅 인철호 인철호 파이팅 인철호 인철호 진 tutto Deo 인철호 인철일 빨리! 야, 꺼놔야! 꺼놔야! 야, 꺼놔야, 꺼놔야, 꺼놔야! 야, 얘들아, 긴장하지 마!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너 또 제일 도우자. 뭐 부르라도 골 내라, 안 되면! 하하! 랑이 라이키 다 나오거든요. 랑이 라이키하고 알아요? 장미, 유 장미, 런상 파도 직원은 질문 중심 보면서 앞으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것입니다. 경기 진행이 많은 질문은 배달아, 배달아, 배달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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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줄보니까 어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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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떻게 하냐? 제가 더 빌레였어요. 쟤 있는 게 어딨가? 야 쟤 어떡하냐, 그러면 다oly아. 쟤 어떡하냐? agine 가져가자. Duolo Kin 일정 30살. 이 tama해, 이 호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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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좋대 호민이 랩버스 옆에 어르신 너무 잘하셔 야 보라팀, 보라팀 선생님 팀이야? 다리팀, 다리팀 야, 우리 몸까지 지금 안 가. 야, 누려줘.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소련님. 야, 나 오세요? 못 죽인다. 아니에요. 소련님. 부장님. 시정아, 다리 옆에 붙이고 같이 가. 다리 옆에 붙이고. 다리 옆. 다리 옆에 붙이고. 야, 동시가. 야, 동시가. 야, 동시에 끝이. 야, 동시에 다 끝났어. 아, 밥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운동장에 나와 있는 학생들 이거 상품 막 세탁기, TV이든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TV 아니야? 우리 집이 TV 없는데, TV 없어 상품 사는 TV 없는데 상품 진짜 크다 야, 상품가 TV여, TV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생장님께서는 지금 역시 신경우 선수로 도와줘, 양이 도와줘 저의 노하우예요 뭔데요? 오? 네, 이거를 들다 보면 좀 무리죠, 역도 선수들 보면 딱 매서 허리에 무리가 가죠 무리가 가지 않게 그걸 좀, 이거 받쳐줘요 도와줘, 양이 도와줘 그 다음에 신영이 신영이, 손에 줘요 손에 줘요? 이것 때문에 덕후가 야, 간신히 구했어 손에 어울려, 간신히 구했어 야, 근데 이게 딱 받쳐주면 괜찮아 허리 나와요, 선생님 아니, 있어봐요, 있어봐요 아니, 언니는 배, 배, 배 뒤랑이 좀 꽉 조여줘봐 하나야 우리 언니 배 잡지 마세요 야, 손목, 손목 얘기해 줘 우리 다 해야죠 그렇지 알죠? 파이팅! 여기 걸어서 하나만 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끼면 돼 파이팅! 언니, 이걸 부를 것 같아 나 체리미 나올 거예요? 편집 안 할 거 아니고 이쁘게 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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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요 살목에 응 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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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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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이제 챔피언베트가 너무 걸쭤네 여기 아파요, 선배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호피물이 두껍으신 어머니는 진짜 무슨 후보같이 본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인간은 우리의 신혁이 하고 도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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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혁이 하고 도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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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너무 귀엽다, 어머님들. 왠지 빅토리아가 유리하시네. 아, 빅토리아세.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우리 로드이 아버님. 근데 지금 자세가 좋습니다. 신영 언니요. 배에 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배에 짐 두 개야. 자기 배도 있거든요. 사실 신체 조건상으로는 우리 김신영 선수가 가장 불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몸에 지금 쌀을 쥐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체수를 전부하는 토리 선수 어떻습니까? 저희 선수는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허리에 힘이 딱 덮어치고 있네요. 저기서 선배님은 또 회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킥도 가능하고요. 다리 찢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왕도와 아버님의 표정에 점점 구독하고 계세요. 왕도와 아버님의 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팔을 귀에 닿으면 실격이거든요. 자, 진짜 구덩어머리 실격 아닌가요? 자, 프랑어머리 타라. 잘하고 싶다. 파이팅! 파이팅! 여자 선수 한 명이 탈락한 가운데. 우리 유치리 파이팅입니다. 유치리 파이팅입니다. 지금 유치리 현재 4명의 선수가 왔다. 왕도와 아버님 버텨야 되는데 왕도와 아버님. 지금 선수님 팩팩 쓰러지고 있는 거 어때? 왕도와 함께! 왕도와 함께! 문지어 나오시고. 왕도와 함께! 왕도와 함께! 로드리! 로드리! 김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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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빅토리! 지금 맞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부터가 맞습니다. 바른 자세를 이용한 정확한 자세 자 이렇게 해요 근데 로드리 아버님이 남자 중에 3명 손이 꺼야 해서 남자 손이 꺼 로드리 아버님이 예상밖에 손이 꺼야 해서 자 이제 두 손을 갖고 했네요 자 우선은 그냥 그만들지 않네요 아버님 좀만 더! 좀만 더! 아버님! 아버님! 저쪽에 지영세 아버님이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로드리 아버님을 보면서 지금 떨어뜨린 거 떨어뜨릴 자세로 지금 어둠이! 자갈번! 자갈번! 자갈번이 놀아 놓은게 돼! 로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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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야 빅토리야 따르대리 따라두 빅토리야 빅토리야 따르대리 따라두 잘한다. 잘한다. 춤추어. 우리 노래. 노래 부르면 춤을 추실 것 같아. 노래 부르자. 빅토리야 빅토리야 나라들이 나라두 빅토리야 빅토리야 나라들이 나라두 천연함사 신영이 잘한다. 잘한다. 챔피언 버티는 네가 챔피언 잘한다. 훈련이 어떻게 해. 버티는 네가 챔피언 남자 선수 다 나왔어. 여자 선수 강하다. 신영이 빅토리 화이팅. 현재까지 남자 선수는 다 탈락을 한 가운데 여자 선수만 5명 남아있고요. 지금 호피보니 어머니께서 신영이한테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고 계신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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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남아있습니다. 오마이팅. 이리저라든지 4명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요. 기자님께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놀아주는 선수 한국의 말로 한 명씩은 본부상으로 오셔서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프거 같아요. 일단 우리가 순간에 드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우리 지금 1, 2, 3 많이 했더니. 우리 지금 1, 2, 3 많이 했더니. 아 그래 무조건. 3위 하나 들었봐. 3위 하나 들었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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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잘했어. 3등이야. 3등. 잘했어. 잘했어. 현재 여대 선수 2명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칭찬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신영이 계속 보고 있어. 신영이보다는 조금만 덜 들자. 계속 그 생각인 거 같아. 쟁반, 쟁반. 언니 2등이니까 좀만 더 버텨. 버텨, 버텨. 뭐 하시는 분 있어요? 간다, 간다. 뭐야? 남도일리? 남도일리 반장님이세요? 이장님 사모님. 이장님 사모님. 시식하세요? 이장님 사모님. 이장님 사모님. 신영아, 너 내려놔 봐 인마. 아, 내려놔.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팅, 파이팅. 내리다. 파이팅. 선화장사 김신영. 선화장사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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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김신영. 김신영. 돼지 す그냥uer. principal seeing his friends. 언니. 언니아. 언니아! 언니아! 골밀 discret adversary decisive 건 정말 수고 먹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넌. 둘 다 그렇게. 어제 입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 2, 3등을 제외한 모든 것들께서는 지금 들고 점수한 쌀을 가지고 광산 주소로 모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1, 2, 3등만 하겠습니다. 능정고 아니에요? 내가 이걸 쓰면 그냥 내렸지. 진짜 고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길게 있어, 길게 길게. 선수를 점령하시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한 명이 빠지셔서 밥 먹고 날 불렀어. 선수 여러분 모두 절정 안 하세요. 줄은 잠기지 마시고. 내가 이기는 그 내용을 찾는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고구장 거 먹어. 출발의 경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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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팀이요? 1등 팀이요? 1등 팀이요? 1등 팀이 1등 팀이요? 어떻게 해! 너무 저기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제가 이제 즐기면서요 즐기면서요. 오늘 연습할 때 100개 했대. 다 마치 100개 했대. 이번 연습 때 100개 했대. 뭐야 연습 때 100개요? 이번 연습 때 100개 했대. 연습 때 100개 했대. 150개씩 한다고요? 하나! 둘! 셋! 셋! 한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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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게 해야 돼. 너네 둘이 가운데는 높게. 오케이. 아하! 누구와 누구와? 소리 소리 소리! 가운데가 최고 편한 데인데 왜 그러지? 가운데가 최고 편한 데야 끝에 계신 분들은 엄청 높게 된다고. 언니 제가 맨 앞에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맨 앞에서 해볼게요. 왜? 맨 앞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언니 언니. 준비하세요. 준비하고. 하나! 둘! 셋! 하나! 아 이거 봐. 하나! 아 이거 봐. 하나! 하나! , 하나! 첫 Stefan partic When she was in the final fight, 드루게요. 곧 이어 단체 졸음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졸음기 경기는. 먼저 홍성권 대표팀이 먼저 하시고 두 번째 rated 대표팀이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known as primary player but also a W freshman member of the CY mostly' 시작 Autittäin help. 하나! 둘, 셋. לה も'll it. 열 수, 일 천, 일 천...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4 열쇠 아 키가 작아서 14、25 46, 16 28 35 33 35 36 29 38 39 39 주문을 외워 주문을. 일을, 일은 하나, 일은 둘, 일은 세, 일은 네, 일은 다섯, 여덟 둘, 여든 세. 저 잘한다. 조심하세요. 여든 다섯.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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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저를 바뀌었어? 여기 대행등도 안 해, 그럼. 저거 왜 저 걸 왜요? 그럼 뭐하러... 아하! 여기 뭐 저걸 왜요? 그럼 뭐하러... 하하! 왜요? 그럼 뭐하러... 아하! 아하! 자,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월! 하나 둘iec 너무 죽네 여섯 일 peoples 일 ужас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해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오 여섯 내곤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열셋 좋아요, 제가 이렇게 est 집 앞자도 좋아. 좋아 좋아. 밥 먹고 독방 뛰었어. 우리가 밥 정당이 했으니까. 왜 돌아. 야 고객을 왜 개인기를 보여주냐. 야 왜 돌아. 야 왜 돌아. 60. 조금 다 했네. 한 번에 들어가. 들어가. 잘한다. 잘한다. 또 나한테 들어가라. 아름다운 사이에 걸어 나와! 오늘 선화가 걸려? 내 발에 걸렸어요. 아니, 아쉬워. 진짜 잘 안 와. 아니, 정말. 정희이가 정말 안타깝게. 몇 개 차이 안 났어. 정말 몇 개 차이 안 나게. 무스를 못 찾았지만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아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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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